정영숙 예로 하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거냐 너밖에 몰랐는데 너만을 사랑했는데 누가 점을 열어놓고 말을 할 순 없겠니 세상에 나를 빼놓고 누가 너를 사랑할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눈에 띄게 봐 사랑이 쉽기도 전에 사은정 터무는 사람은 기분대로 하다가는 언젠가 가슴 칠 거야 너밖에 몰랐는데 너만을 사랑했는데 누가 점을 마주대고 말을 할 순 없겠니 세상에 나를 남았고 아는 사람도 있을까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내 가슴에 아껴봐 세상에 나를 남았고 아는 사람도 있을까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내가 눈에 아껴봐 사랑 그렇게 감사합니다.